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! 오늘은 물고뼈 맛있네요 맛있네요 새우도 많이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치즈가 굉장히 짭짤하구요 이건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려서 먹어야해요 맛있지만 치즈가 많이 먹었을때, 치즈가 많이 먹었어요 치즈가 많이 먹었어요 치즈가 많이 먹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치즈베리맛 이 마늘은 잘 어울려요 정말 맛있었어요 이 마늘은 정말 맛있어요 이 마늘은 정말 맛있어요 이 마늘은 정말 맛있어 계란은 처음 먹어보는 거 같아요 아직도 더 맛있네요 단단한 종류의 맛을 잘 먹었어요 여러분, 오늘의 영상은 지금 시작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